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민호가 낮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다쳤어요. 애가 자꾸 다쳐서 너무 속상해요. 놀이터에 보내지 말아야겠어요. 놀다가 다친 건데 뭘 그래요. 그렇게 넘어지고 다쳐봐야 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조심하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애가 자꾸 다치니까 걱정이 돼요. 18번 아, 이것 좀 봐. 아까 지하철에서 내 앞에 서 있던 사람 때문에 긁혔지 뭐야. 가방을 꼭 그렇게 뒤로 매야 돼? 그러게 말이야. 배낭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방을 돌려서 앞으로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 밑이나 선반 위에 두면 좋잖아. 아직도 공중전화가 있네. 난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급할 때 써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면 되지. 누가 공중전화를 쓰겠어. 그래도 빌려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20번 선생님, 이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한국어로 옮기셨는데요. 한국 상황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한국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건 못지않게 번역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성격과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한국 정서에 맞게 표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애를 썼습니다.